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이죠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어떤 이름을 제가 오늘부터 뭐 오늘뿐만이 아니죠 요즘 제가 출연하면 다들 밥이 나왔다 하면서 덕분에 저도 별명을 하나 갖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바비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사실 어제 좀 빠졌거든요 상당히 인간적으로 빠졌다 그동안 시장이 너무 잘 다녔죠 비인간적인 어떤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약간 빠지면서 지금은 좀 제가 보기에 시장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오늘도 올라갈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흐름은요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오늘의 관전할 대목은 엔비디아 실적 장 끝나고 나오는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7월에 끝났던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숨어있는지 그걸 지켜보는 분들이 상당히 좀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약간 빠지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 세 가지 준비하여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꿩 대신 닭으로 성공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든든한 지점은 어떤 기업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번스타인 테슬라 주가가 향후 50% 하락한다고 보는 이유가 오늘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빠진다고 하는 분도 있고 올라간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런 아주 객관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개의치 마시고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일단은 지금 자기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보기에 헬스케어 업종이 4일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본 것은 거의 한 두 달 만인가 10분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는 모습 처음 봤는데요 지금은 헬스케어 업종이 4일째 올라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화이저 아제 백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스라 제네카죠 그런 백신 기업이 올라감에 따라서 약간의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사실 늘 얘기하지만 헬스케어 쪽에 많은 분들이 이것도 별로 보유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헬스케어 쪽에 금융주처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불구하고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화이저라든지 아스라 제네카의 백신들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남들의 어떤 불행스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돈을 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업종 중에는 헬스케어가 강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존슨앤존슨이 소리 없이 7일 동안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 진짜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존슨앤존슨의 양센 백신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없죠 혹시 고수님 양센 백신 맞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화이저 맞았습니다 화이저 맞았죠 보통 양신이 한 번 맞는 건 좋은데 어쨌거나 맞고 나서 효능이 떨어진다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왜 올라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투자금이 올라갔냐 없었습니다 목표주가 올라갔냐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럼 왜 올라갔냐 했더니 백신이 유명한 게 아니고 백신 맞고 난 다음에 해열진통제로 올라갔다는 것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은 맞은 다음에 보통 탄열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걸 보통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나서 열이 나면 보통 이걸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이게 현재 지금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약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백신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는데 백신보다는 진통제로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어쨌거나 어제까지 7등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도 올라갈 것 같았고요 아마 존슨앤존슨은 8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 번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든든한 지원군과 지원군이 되고 싶은 추측을 보실 건데요 두 가지를 한 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현재 든든한 지원군은 뭐냐면 애플 고점 대비 0.3% 마이너스입니다 구글도 역시 0.3% 마이너스고요 MS 0.9% 마이너스 페이스북이 3.3% 마이너스고요 아마존만 좀 크게 벌어져 있는데 그래봤자 12%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버텨지고 있다 보니까 S&P500 지수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만약에 시장의 4분위를 차지하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무너지면 시장이 아마 조정이 클 겁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잘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반대로 현재는 지원군이 아닌데 대고 싶은 주식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보시면 좀 마음 아프지만 진동닷컴이 39% 마이너스고요 텐센트가 44% 알리바바가 45% 메이투안이 52% 바이두가 56%로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 그렇네요 사실 이제 너무나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사실 이제 솔직히 알리바바에 투자하신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기업이고 그런데 중국의 규제 때문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하락이 멈추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기업들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잘 버티고 있고 중국은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특히 알리바바가 지금 연이 빠지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기업의 펀드멘탈보다는 중국 규제에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또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한다는 상당히 좀 두려운 모습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인한 입원 환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게 9만 명이거든요 넘어서면서 1차 2차 외부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이고 3차 외부에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델타 변이가 약간의 위험성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망자까지 증가하고 있고 환자 수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이거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만약에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보통 또 기억 안 나는데요 음바병도 맞습니까 그런 병실이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수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일주일 한 번씩 갖고 나오는데요 일주일 갖고 나올 때마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추세를 한다고 그러면 한 8월 말이면 8월 말이면 3차 외부까지 다가서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넘어선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3차 외부 때 입원 환자 수가 13만 명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S&P 500이 100% 증가한 날이었거든요 어제 안 나오신 날 354일 만에 354일 만에 S&P 500이 2배가 난 건데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너무 빨리 나온 건데 평균 한 1000일 정도가 걸리는데 1000일 대비하면 한 3분의 1만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S&P 500 지수가 약 20년 동안에 2배 이상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법은 다르지만 다르지만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2번도 만약에 100% 올라온 다음에 지금 여기인데요 2번도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제 그 쉬어가는 구간에 처음이 아니냐라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조정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틀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4번 정도의 어떤 통계가 있다 보니까 2번도 빠지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래프 봤더니 진짜 S&P 500이 최근에 급상승한 모습이 정말 깜짝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 관련한 격언 중에서 봉우리가 높으면 골드 깊다라는 소리들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역대 조정 중에서 좀 크게 나올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실적 하나만 보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에 발목을 잡을 만한 내용은 역시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하느냐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시작하고 언제 마감하고 언제 금리 이상이 시작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게 된다고 해도 어떤 주가의 상승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거 보시게 되면 보통 주식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리 많이 하시죠 이때도 비쌌고요 이때도 비쌌고 항상 비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따로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또 빠질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빠지면 더 빠지면 어떡하냐 더 빠질까 못 사겠다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미국 주식은 못 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물론 많이 올라온 게 맞죠 맞지만 일단은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한다고 하면 주식을 사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도 많이 올라와 조정액이 좀 임박해 있지만 주식을 사는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올라간 이 가파른 그런 모습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번스타인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도기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매도기원인데 매도기원 그런데 목표 주가를 180에 300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럼 매도기원인데 왜 목표 주가를 올렸냐 하는 건데 실제 목표 주가가 올렸지만 300달러면 현재 주가 되면 반토막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그럼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영업 마진율이 9%에서 13%로 굉장히 좋아진다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이거는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트렌드가 향후 한 20년이 지나게 되면 보통 판매하는 차량의 75%가 전기차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다 덕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덕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왜 아직까지 매도의견이냐 의견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현재 6800억 달러의 시촌이 적당한가 너무 비싼 게 아니냐 거품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 첫 번째 그다음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해서 많은 차가 만든다고 그러면 그때도 테슬라가 여전히 강자가 될까 지금 GM에 뺏기는 거 아닌가 포드에 뺏기는 게 아닌가 아니면 샤오펑 리오 리오트에 뺏기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중국에 있는 전기차 3인망이 차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잘 만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중국차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고급스럽고 그러면 그게 진짜 잘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테슬라가 여전히 강자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800억 달러의 시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번스타인은 전기차 강자 이 테슬라가 영업 마진이 25%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돈도 많이 쓰고 있고 스페이스X도 개발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진율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를 보는 거예요 될까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현재 테슬라에 대한 미래 먹거리가 뭐겠습니까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번스타인은 조금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도행이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테슬라의 이런 매도행을 낸 번스타인을 미화할 것이냐가 아니고 그럼 이걸 보통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업 마진을 높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을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럼 이런 부분만 개선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매도행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매도행에 대해서 이게 처음이냐 그게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클레이지 역시 매도 의견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230이니까 현재가보다 65%가 뒤로 와야 되는 거고요 JP봉체스 역시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180입니다 72%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다음에 로스캐피탈은 뭐냐면요 매도 의견은 똑같은데 목표 주가가 무려 150달러입니다 지금보다 78%가 뒤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왕창 빠지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체 테슬라 의견 중에 전체 의견이 25건인데 12건이 매수 7건이 홀드 6건이 매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목표 주가 평균 의견이 평균 목표 주가가 701달러이기 때문에 높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번스탄 얘기를 치킨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오면서 오늘 우연히 봤어요 미국의 기사를 봤더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매도 의견에 가까운 의견들 솔직히 얘기하면 국내 주주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매도 의견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그런 매도 의견을 쓴 아이비에 뭔가 공격하는데 그리고 그 매도 의견을 쓴 아이비를 소개하는 출연진들을 또 공격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모호 기업이었는데 어떤 모호 기업에 대한 매도 리프트 쓰는 분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만약에 매도를 쓰고 나면 대체로 매도가 맞는다고 그러면 공매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죠 그렇게 책임을 묻지 않고요 만약에 틀리면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맞으면 그냥 월급부터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굴 밀어하거나 할 필요 없이 사실 이런 의견을 보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매도 의견이 아닌 쪽으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린 마음으로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한 반토막 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솔직히 번스탄의 의견대로 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은데 일단 미국 주식에 대한 매도 의견이 꽤 많은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두 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는 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잘 그렇게 쓴다 사실 이제 그걸 주실 분들이 뭐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봤더니 뭐였죠 갑자기 아이비가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썼더라고요 매도기는 매도기가 아니고 언더퍼포밍인가 같이 매도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써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시키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제 최근에 빠진 이유를 볼 건데요 오토파일러 조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팩트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 쪽에 있는 골드막스는 바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875달러의 목표지를 제시하는 쪽이니까 완전 반대 의견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조사는 창후 7년 전까지 모델을 갖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델 xs3가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모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76만 5천대를 하다 보니까 76만 5천대를 얼마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한 양 아닙니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2018년 이후에 총 11건의 충돌을 조사하고 있는데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2018년부터 19년에 뭐 했냐 작년에 뭐 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사가 약간의 좀 뭐라고 그러죠? 전시 행정? 전시 행정 아니면 뭔가 크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요란해 보이지만 별로 없을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운전자가 테슬라 이용 약관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죠 불러서 물어볼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이거 어디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모아하다고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렇게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앞으로 주가 올라가는 거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토파일럿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진다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도 오토파일럿을 가지고 봤더니 뒤에 앉아있었다든지 잔군들이 그렇게 계시대요 그걸 일부러 영상 채워서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이게 11건이 아니고 110건도 아니고 11건이지 않습니까 한 대 적은 숫자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정확성이 떨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70만 대가 넘어가는 수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의 어떤 급한 문제기보다는 좀 멀리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에도 과거에 반도점 교차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골드막사스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자라는 의견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전반적인 의견이 100달러 대 수준부터 800달러 이상까지 정말 편차가 크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 S&P500의 편입대 종목치고 이렇게 벌어진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고 그다음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 폄훼하는 아이비는 또 굉장히 폄훼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못 믿겠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율주행을 위해서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있고 뭔가 발전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는 거고요 또 된다는 쪽은 말도 못합니다 목표 주가 3천 달러 캐시우드가 제시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테슬라의 면목을 못 보는 거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엇갈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 나오는 보고서 갖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주 견고하다 나는 여기 테슬라 믿는다 하신 분들이 오려 장기적으로 버티지 않을까 생각해 들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보게 되면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이 많다 보니까 막 손절하신 분들 계시는데 일단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만 가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다음 차를 전기차로 끄시겠습니까 저는 다음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다음 다음입니까 다음 다음에는요 지금은 혹시 지금은 그냥 디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희발유도 아니고 디젤 쓰시면 디젤 그럼 앞으로 이제 희발유나 전기차 사이브리드 정도 한번 했다가 근데 아마 국내에 많은 분들이 나는 다음 차는 전기차다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기업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또 계속 강조하지만 매도의견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매수견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매수견이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좀 풍돌한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한 가지 좀 더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기사를 보면서 야 이제 조금만 더 만약에 델타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시장 연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교통안정청이 여행자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래 9월 13일에 끝났는데요 앞으로 5개월 더 연장한다는 걸 고민하고 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여행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더 착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특히 항공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대요 근무하실 때 쓰고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체가 9월 13일이 아니고 내년 1월까지가 연장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시장이 조정받지 않을까 하나 바로 밑으로 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결정이 나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일부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가 5개월 동안 더 쓰는 걸로 이렇게 거의 의견이 굳어지고 있다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 앞으로 여행이 있는 분들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저 같은 분들은 여행하실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만약에 내년 1월까지 착용 의무가 더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에 대한 조정을 한번 임박했다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11월 달에 미국 출장이 있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마스크 쓰고 가야 되나 마스크 쓰시고 앞에 뭐죠 이렇게 앞면 보고 가는 거 그것도 쓰시고 그것도 쓰고 장갑도 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견디죠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델타 변이를 일부 월가에서는 너무 우습게 봤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거나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잘하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인증 사진을 해서 찍어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스 실적이 나왔는데 로우스는 아시겠지만 홈 디퍼와 똑같이 주택 개선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 4.01 대비 4.25가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비트하는 모습 보였는데 보시면 일단은 그나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게 뭐냐면 동일 점포 매출이 원래 감소가 2.2% 예상했는데 1.6% 감소 약간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실제 홈 디퍼는 약간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쟁 기업인 로우스는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두 개월 비교한다 그러면 홈 디퍼보다 로우스가 실적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전망치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 탄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겟 볼 건데요 타겟 혹시 교수님 가본 적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소매점인데 제가 못 가봤는데 타겟은 월마트나 보통 코스트코하고 비교해서 좀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일반 소매점입니까? 그 약간 이제 뭐 필요한 물건 그러니까 핫한 물건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디스플레이한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름이 타겟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타겟? 그런데 사실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가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한 2년 만에 3배가 올라온 주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소매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게 잘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바이백을 150억 달 발표했거든요 아니 자사주를 이렇게 많이 사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빠지냐? 근 1년 만에 88%가 올라오면 거의 주가가 2배 올라왔고요 좀 멀리 보게 되면 2년 만에 3배가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이것은 뭐냐면 그냥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던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 실적이 다문다는 게 아니고 약간의 좀 조정폭이 나오는 거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마지막 기업인데요 제가 이제 크리스피 크림 좋아하십니까? 단 거? 아 예전엔 좋아했는데 이제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크리스피 크림 설명하면서 달지만 뱉어야 될 게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폄훼한 거죠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 크리스피 크림이 한번 상장했다가 상장을 철수하고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상장을 한 건데 사실 이제 그 뒷면에는 제이애비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그 제이애비라고 인수했다가 다시 한번 재상장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굉장히 못 나오는 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크리스피 크림이 CEO가 상당히 자금을 횡령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회계 부정을 많이 저질렀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0.114 예상했는데 못 나왔어요 이 기회수가 0.13으로 적게 나왔죠 그런데 매출은 커졌거든요 매출이 커진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주문과 드라이브 스루가 상당히 매출 증가했다고 기회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드라이브 스루를 하나 봐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네요 처음 봤네 이거 드라이브 스루 할 것까지 있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꼭 주가가 올라가는 거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첫날 상장할 때 사실 사면 안 된다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도 35%가 빠지면서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빠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지금 크리스피 크림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단 거 안 드신다는 게 비단 교수님의 생각 부분은 아니고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나면 이게 너무 달아서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크리스피 크림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단 것을 싫어한다고 본다 그러면 과연 매출이 그렇게 꾸준히 올라올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제가 보기에는 실망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 어떤 그런 회계에 대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이 지금 완벽하게 해소가 됐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관련 인력들이 아직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jb가 이걸 다시 한번 상담 시키면서 뭔가 좀 자극을 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한 거 있으니까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조금 전망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부정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피 크림은 역시 달지만 뱉어야 될 기업이 아닌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리스피 크림을 굉장히 많이 뭐라 했더니 일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음식 좋아하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 도넛 좋아하는 건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투자 쪽으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넛만 드시고 투자하시기를 마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을 봤고요 잠깐 선물 시작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선물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은요 S&P500이 0.23% 다오가 0.31% 나스닥 0.15%가 빠지면서 역시 3대수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별다른 악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가 나올 만한 아까 얘기했던 FMC 의사로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감 또 한 가지는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나와야 되는 실적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빅테크가 실적에 상당히 주가가 재미없었잖아요 상당히 한 번에 이런 장의 흐름을 좀 바꿔줄 만한 그런 닷코스로 지금 엔비디아를 보고 있는데 느낌상 엔비디아 역시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약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약간 조정폭이 나올까 싶은데 하여간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최근에 모습부터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쉽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간 전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맵을 볼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로우스 로우스가 이미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3.8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약간 우중충한 색깔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fmc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약보화편도 보여주다가 거기서 만약에 어떻게 좀 시작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약간 플러스 반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증시가 열리기 직전인데 전반적으로 증시 열리기 전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시작했습니까?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러면 장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 장 시작 상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야후파이낸스가 더위를 먹어가지고요 지수가 빨리 안 들어오는데 제가 좀 여러 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딱 지금 지수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야후파이낸스가 한 1, 2분 정도 지내야 지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않고요 대신에 핀비지 사이트를 통해서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수가 좀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처음 출발하면 막 눌러봅니다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의 서버가 딸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양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발 지수가 아직까지 들어왔습니다 S&P500이 0.25%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39% 마이너스 나스닥이 0.12% 마이너스로 뭐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FMC 의사라고 진행될 때까지는 조금 더 빠지지는 약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가다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종치는 걸 딱 30분에 딱 치는 게 아니라 한 31분 정도에 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한데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빠르게 지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에 있는 HTS를 제가 깔면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증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 하고 이걸 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HTS는 빠르게 들어올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발된 맵을 한번 보고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테슬라가 조금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1.0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번스타인의 매도 보고서는요 어제 오늘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매도 보고서인데 올라가냐 하시지 마시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로우스가 열심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셰브론이 오늘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셰브론이 좀 약해진 모습은 사실 이번에 2분기 버크샤이스에서 주식 변동 보유분에 이번에 셰브론 주식을 좀 파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웬일이냐 하면서 같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엔비디아는 오늘 장 끝나고 시작이 나오는데 약간 좋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0.79%의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가 좀 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단 반도체는요 한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특히 이제 그 메모리 쪽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마이크론 같은 게 빠지는 게 대부분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뭐 다 종목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오랜만에 좀 금융주의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제부터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이틀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뭐 업종만을 보더라도 뭐 하나 업종이 올라가는데 보다는 다 빠지는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약보합 정도의 전반적 약보합 정도의 울음이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동안 사실 미국 증시가 달려온 걸 생각하면 한 번의 쉼 정도는 인간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한 번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고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다 정리할까 합니다 저희 또 내일은 또 새로운 소식 내일은 또 투자에 도움되는 소식 들고 다시 한 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장우석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